라스트 백딜 함께 하시죠. 오늘 세 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정리해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임순재 루크투자연구소 대표 김시은 헤르메스 스탁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끊임없이 이어지는 비만주들의 철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만주 안에서 블루엠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임순재 대표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뭐 최근 들어 이제 비만치료제 관련돼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 있는 노브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도 비만치료제 관련된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 업체들이 이제 국내에 관련된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요. 기존에 이제 노브노디스크의 삭센다, 그 다음에 위고비가 식약청의 허가를 받았고 최근에는 일라이릴리의 이제 마운자로도 식약청 허가를 받았습니다. 뭐 이런 제품들, 군들이 아마 올 하반기 이후에는 국내에 출시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이제 의약품 유통회사인데 지금 노브노디스크의 삭센다를 국내에서 유통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위고비에 국내 판매가 될 경우에는 뭐 그거와 관련된 이제 유통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삭센다 같은 경우에 올해 말에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이런 특허 만료에 따라서 여러 회사가 지금 관련된 바이오 시밀러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노바티스 같은 경우도 삭센다에 대한 바이오 시밀러를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가 됐고 올해 말 정도에 출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노바티스의 국내 유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삭센다의 출시가 국내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수혜에 대한 부분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만치료제, 삭센다의 유통을 맡고 있는 블루엠텍에 대해서 종가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기자재 업체인 성광밴드인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하면서 시장에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왕고래 테마로도 지금 엮이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마찬가지로 동그라미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번엔 김시은 팀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일단 지금 수급 자체가 조선 쪽으로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 쪽에서 보게 되었을 때 지난 하락장 속에서도 조선 3사 특히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삼성, 중공업 같은 기업들은 오히려 외국인의 매수가 나오면서 주가를 견주하게 방어해주는 모습들이 나왔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조선 쪽이 굉장히 견주하게 버티가 있다 보니까 기자재 쪽으로 다시 한번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성광밴드뿐만 아니라 태강이라든지 혹은 동성화인태, 한국카본 같이 기자재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인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성광밴드가 오늘 10%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던 것은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2분기 실적을 딛고 하반기의 실적이 더 안 좋을 것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앞으로 조선 같은 경우는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특히 사이클이 굉장히 길다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기자재들 역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하반기까지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오늘 장 후반으로 가게 되었을 때 윗고리가 살짝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에 대한 수준이 1만 5천 원 위에 안착을 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차트를 한번 보게 되었을 때 항상 1만 5천 라인 때를 강하게 탈출하지 못했었던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역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었지만 1만 5천 원 이상 위에 안착을 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저희가 사실 많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다 듣잖아요. 어제 출연하신 분께서 장인은 이제 조선주보다는 조선 기자재단을 더 눈여겨서 보고 있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둘 다 보면 안 될까요? 둘 다 좋다. 굳이 고를 필요는 없다. 우선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조선주들은 바다권 대비했을 때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점 특히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HD 현대미포 혹은 삼성중공어 같은 기업들이 연초부터 계속해서 달렸던 모습들 52주 신고카 달린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기자재 쪽에서 기회를 잡아보자 하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긴 하나 실제로 현재 조선주들이 수주를 받고 있고 그리고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쪽은 조선주입니다. 그 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조선주들 1%, 2%, 3%가 굉장히 재미가 없을 수는 있어요. 하루하루 올라가는 변동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만 장기 사이클로 보게 되었을 때 지금 천천히 가져가볼 수 있는 쪽은 조선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조선 쪽에서의 견주한 흐름들이 나왔을 때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쪽이 기자재 쪽이다 보니까 저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보는 전략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게임 측면에서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말 뜨거운 종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조시푸드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오늘 실시간 채팅창에서도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종목이 왜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라는지 이게 좀 궁금해지거든요. 일단 두 분의 의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갈렸는데요. 김시은 팀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게 무슨 상관인 거예요? 그린벨트 해제랑? 사조그룹과 함께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사조산업이라는 기업에서 현암 쪽에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56만 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중에서의 60% 이상이 그린벨트로 묶여있다 보니까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들 그래서 사조산업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함께 연동된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장후반으로 가게 되었을 때 관련 종목군들 내에서 변동성이 살짝씩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관련 종목군들이 하루 만에 끝날 이슈는 보이진 않습니다. 하루 이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거에 따라서 사조산업이 움직이게 되었을 때 사조시포드 역시도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 종가 매수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사조시포드 같은 경우가 제가 장 막판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윗고리가 살짝 달리고 있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렸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매매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그래도 버티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결국은 이제 던져야 할 거예요. 근데는 이제 내가 낮은 가게에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차익을 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 저는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관련 이슈, 하루짜리 이슈가 아니다.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종가 매수해봐도 되겠다라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순재 대표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네, 일단 뭐 그린벨트 관련돼서 해제 관련 주가 분류되는 건 맞다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골프장의 지분의 20%를 갖고 있다는 게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하남 골프장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분명 있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우리나라 골프장이 대부분의 산을 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과연 아파트를 졌을 때의 접근성이나 이런 걸 감안한다고 하게 되면 과연 여기에도 아파트를 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다른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린벨트를 푼다라고 해도 지형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느냐라고 보면 아직 조금은 좀 의심적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액스를 드렸습니다. 네, 사실 지금 그린벨트를 어디를 풀어줄 것이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하남 쪽이 언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런 사조 그룹주, 특히 사조 시푸드가 이렇게 강세를 보였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OX로 의견이 갈렸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은 국내 태양광 대표주인 한화솔루션입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볼게요. 자, 엇갈렸네요. 자, 김수임 팀장님 왜 X 드셨을까요? 우선 친환경 종목으로 보게 되었을 때 특히 대선이라는 이벤트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아직까지 두 분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나지는 않은 상황들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에 따라서 현재 대선 관련 종목군들의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올랐을 때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눌렸을 때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대선 관련했을 때 이제 해리스 관련 종목군들로 친환경 종목군들이 손에 꼽히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다양한 종목군들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CS 윈드라든지 혹은 SDN이라든지 금형 그린파워, 하나 솔루션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 안에서도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도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CS 윈드가 이미 실적이라는 모멘텀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큰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고 저가권에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다 보니까 매물대도 어느 정도 소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장주 안에서 선택을 할 때는 하나 솔루션이냐 혹은 CS 윈드냐를 선택할 때 CS 윈드를 조금 더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도 하나 솔루션이라든지 SDN, 금형 그린파워가 굉장히 다양하게 언급이 되는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할 때는 무거운 하나 솔루션,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있는 하나 솔루션보다는 SDN으로 가지고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게 보다 더 나은 수익률 게임이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에 대해서 X에 대한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다른 종목들, 더 매력적인 종목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임순재 대표님은 동그라미 드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대선 여하에 따라서 친환경주가 좋아질 것이냐 나빠질 것이냐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대선이 접전이 되면서 트럼프 관련된 종목뿐만 아니라 헬스 관련된 종목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주당 후보가 강세를 보일수록 이런 친환경 관련주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 여부에 대한 부분이 친환경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덧붙여 미국 같은 경우는 태양광 관련된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의 태양광 업체인 썬파워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만큼 태양광 관련돼서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파산해서 나가는 그런 기업들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수혜를 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의 태양광 관련된 일괄 생산 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한 2조 원 규모의 지금 대출을 조건부긴 하지만 대출을 보증을 해준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올 만큼 미국 내에서 태양광 관련된 입지가 지금보다 좀 강화될 가능성은 있고요. 지금 어렵다고는 하지만 향후에 이런 태양광 관련된 부분의 실적 부분이 개선이 된다고 하게 되면 실적 전반적으로 빠른 속도로 좋아질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선 관련 수혜의 기대감, 더불어서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임순재 대표님께서는 종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LS에코에너지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장 안에서 전선주들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이 종목의 상승 더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베트남 가공성 공급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따라 두 분의 의견 또 갈립니다. 이번에는 임순재 대표님 의견부터 좀 드려볼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LS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베트남 전력공사의 가공전선, 납품계약 소식으로 인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오후 들어 윗고리가 조금 단다라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는데요. 그만큼 향후에 베트남 내에서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한 20조 원 정도가 지금 에너지 관련된 분야에 투자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중에서 한 2조 원 정도가 이런 고압 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내에서 지금 시장 점유율을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더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특히 북미와 유럽 지역 내에 이런 전선 수출이 상당 부분 호조를 보이면서 실적이 좋아졌는데요. 이런 전선 관련된 수출이 하반기 이후에 계속 좀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 관련된 종목의 주가 탄력성도 지금보다 좋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부분들, 2분기 호질적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스를 드신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의 관심이 전선 쪽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전선 쪽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움직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변압기 쪽이 움직일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들 섹터의 수급이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반도체라든지 전선 변압기 같은 경우가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이끌면서 주가의 상승폭을 이끌었던 상황인데 지금 외국인 코스피라든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자체가 굉장히 녹록치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전선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 상승이 나왔다가 쉬어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전선이라든지 변압기에 대한 성장 기대감, 산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은 유효하나 다만 지금 시점에서 투자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확인해야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고 여겨지고 있어서 지금은 관망에 대한 흐름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망하는 자세 필요하겠다라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마감시보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너무 좋아해요 Co foot 컷 액 소 의